한국GM 쇠보레가 홈페이지에 쇠보레 이 견적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. 사진 한국GM 한국GM은 쇠보레가 홈페이지에서 쇠보레 이 견적 상담 서비스 RSQO 룰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. 쇠보레 이 견적 상담 서비스 RSQO 는 매장에 방문한 것과 같은 수준의 견적 상담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. 해당 서비스를 통해 쇠보레 전차종 내외관 고화질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트림과 옵션, 액세서리까지 선택 가능하다. 포인트 할인, 결제 수단, 탁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접 입력한 상세 견적을 확인할 수 있다. 더 나아가 확인한 견적 정보를 홈페이지에 저장할 수 있고 소정의 예약금을 결제하면 담당 카매니저를 통해 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. 한국GM은 이에 대해 실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. 기존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온 일반 견적 및 시승 상담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. 정정윤 한국GM 마케팅 본부장은 쇠보레 이 견적 상담 서비스 출시로 고객들에게 혁신적이면서 좀 더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 RSQO 고객들의 새로운 니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. 오세성환경닷컴 기자 SESUNG의 환경점 컴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 환경 govb Move will be 성공 큰 den into 이침 감사합니다.